우리 들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설가 송기숙 씨 혹시 아시나요? 전남대학교 공무원과 교수를 역임했고요 지난 80년대 행동하는 작가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채소도 아닌 동네나 마을은 세상의 축석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네에는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산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동네 어른 이런 분들이 모여 산다고 하고요 둘째는 늘 말썽만 비우거나 버릇 없는 후레자식 세 번째는 이집조직으로 이야기를 물어 날리는 입이 가벼운 여자들 네 번째는 틈만 남은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웃기는 익살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적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인정받고 존중하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동네나 마을 같은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단란트와 모든 것을 인정받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공동체가 거부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거리끈 없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러한 곳이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도 함께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마을도 당시 로마 사회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갈리아다스 3장 28절을 보게 되면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완에서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보더라도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의 몸이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도 보게 되면 그린도 교회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와 예언제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리더들이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그룹이겠습니까? 뛰어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을 말할 줄 아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은사들은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도 갖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초신자일 수도 있고 각 교회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 안에서 한몸이라는 의식과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 간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교회 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는 그리스 안에서 한몸이요 나는 그리스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러한 교회 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무말씀은 고린전서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관점에서 직분과 은사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문자로 평화롭지 못하였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다 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더 큰 은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교회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더 큰 은사를 바라볼 때 교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옥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 자는데 제가 세 가지를 뽑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과 은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죠 직분과 은사는 어디까지나 기능적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본문 2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곳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초대교회의 3대 직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의 직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직분을 맡게 되었고 바울 사도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교회의 직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자는 구약시대의 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언의 말씀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어려운 임에 처했을 때 말씀을 가지고서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이단의 어려움을 받게 될 때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지러울 때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교회의 리더들,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주요 직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도와 우리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순서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초대교회의 위계절서나 중요성의 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의 순서는 교회 안에서의 높음과 낮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순서, 역사적인 순서를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예언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직분을 볼 때 사도가 가장 높고 교사가 가장 낮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의 직분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직분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병을 버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구제사역이겠죠 다스리는 것, 행정이라든지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그러한 리더의 은사를 말하고 있고요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주요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동 고린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할 때에도 마지막으로 소개한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장 나중에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한 성사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첨예한 가장 핫 이슈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판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는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의도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정서를 따른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방언의 은사를 소개해야 되는데 가장 나중에 방언의 은사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방언의 은사도 여러 방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말한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분과 은사를 소개하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직분자와 은사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나 선자나 교사로 세움을 받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주의 몸된 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유난류와 같이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돕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고려전서 13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품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과 또 이웃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야 우리가 주의 몸된 길을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서는 12절 이하에서 몸의 비유로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보여준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 몸 한 지체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약한 지체에 대한 섬김과 보살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공동체의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질 못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자존감도 없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도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한몸이여 그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지체가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 약한 지체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몸이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서 바울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사도는 이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교회는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그 몸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돌길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특정 은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은사들 모든 사람들이 높게 바라보는 그런 은사들 그러한 비중이 있는 은사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개발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겨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내가 교회를 잘 세우게 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그 은사를 나도 소유하게 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는 또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갖기를 소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사를 삼아하며 또 추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들이놓고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겨주신 직분과 또 은사를 소중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내게 주신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누가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은사를 가지고서 또 교회를 세우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입이 피곤하다고 해서 말하기를 입벌기를 포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발이 피곤하고 아프다고 해서 걷기를 포기한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누워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피곤하고 계속 눈을 뜨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과 은사는 내게 숨기는 교회 꼭 필요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처럼 직분과 은사를 바라보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생의 사육을 감당했던 예수님에게 주셨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은사는 섬김과 사랑의 은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공생의 사육을 감당하였습니까 주님은 더 큰 은사인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메시아의 직분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주님도 이 길이 버벅없고 힘들어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내려놓고 싶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고림도 은사 12장이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은사를 사용하실 때 내 감정과 기분대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은사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큰 은사를 사망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지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사랑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고루카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겉으로 하려한 직분과 은사를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세속적인 직분과 은사를 구하지 말고 영적인 직분과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우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강하게 이끄는 능력이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향해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카리스라는 말에 헬라우는 값없이 받는 선물 은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거저받은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구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은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지 않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느냐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며 사랑하며 섬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은사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경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림과 온유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디나미스 파워를 주실 때 이 증인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받지 못할 때는 참 부럽고 갖고 싶었는데 막상 받고 나면 이 직분이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직분을 달라고 했을까 왜 내가 이 은사를 달라고 했을까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게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더 큰 은사를 삼아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사를 부으셔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직분자와 은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